오늘 시구는 러던올림픽 최조 금메달리스트 양학선 선수가 시구를 해요 네, 상당히 그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던 양학선이 그렇죠 그 짧은 순간에 금메달이 이제 결정되는 종목 아니겠어요 4년의 그 순간이 4년의 세월이 단 한순간에 이제 결정이 나게 되는데요 짧게는 2초, 길게는 한 5초 이렇게 보는데 시구도 좀 독특하게 하나요? 아, 아마 이거 한번 덤블리니까 한번 할 것 같은데요 박수를 보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괜찮았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연기였습니다 아마 기아 좋아할 거예요 그럼요 광주 최고 출신이에요 그리고 야구장하고도 깎아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LG 쪽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러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학선 선수가 멋진 연기를 해줬고 이제 시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스피드가 있네요 예 양학선 선수가 많은 팬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시구를 마치고 이제 들어갑니다 양 팀에서 더 양 팀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면 다 좋아하는 인물들 더욱라나 역경을 딛고 이래서서 금메달을 땋고 스토리텔링으로 많은 게 보도가 되었고 양원 양투 최순위 역사선 선수 한글자막 by 한효정